안녕하십니까 엑소국수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저녁 6시 56분경에 일본 아우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0km 이고요. 지금 아우모리현 앞바다이지만 실제 이와떼현에서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카이도에서도 역시 영향을 받았습니다. 호카이도의 이쪽은 이부리 지역이죠. 이부리 지역에 계속 최근에 지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부리와 이와떼에도 영향을 받았고요. 아우모리현에서 4.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우모리 로카쇼무라 핵재처리시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핵폭발에 우리가 걱정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의 그 여기 보시면 이 도마리 원전하고 로카쇼무라 핵재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폭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이 도마리 원전 같은 경우는 이 30년간 30년간의 삼중수소 배출 축소를 보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도마리 원전이요. 계속해서 일본은 글쎄요. 지금 이 로카쇼무라에는 이 플루토늄이 핵무기를 천 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정말 사심 없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과거사에 대한 어떠한 얘기라든지 현재의 일본에 부가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냥 사심 없이 얘기하는데 일본은 핵무기를 원전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굳이 일본이 저렇게 핵무기를 천 개씩이나 가지려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진짜 아 죄송합니다. 또 얘가 딴 데로 흘렀는데요. 아니 근데 굳이 뭐 천 개씩이나 핵무기 가져와서 미국하고 전쟁하실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딴 얘기 했는데요. 지금 구마모토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나고 있어요. 구마모토에서 6월 8일 오후 5시에 3.8에 지진이 났는데요. 계속 보시면 지금 구마모토의 여기 지금 위치가 위치가 굉장히 여기 그러니까 항상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구마모토의 위치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냥 단지 구마모토만 치는 게 가고시마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한 그 이 희나고 단층과 후타카와 단층 여기를 지금 치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2016년에도 구마모토 대지진 4월 14일하고 16일 있을 때도 그때도 희나고 단층과 후타카와 단층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활단층을 치면서 이곳이 방아쇼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아소 칼데라를 건들게 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죠. 지금 이 희나고 단층과 이곳 후타카와 단층 같은 경우는 아소산을 건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아소산을 건들 경우에는 아소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과의 거리가 멀지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소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또 계속해가지고 또 이렇게 구마모토에 지진이 나면서 이 가고시마현을 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가고시마현에는 이 구찌노에라보라든지 또 이 사스마이오지망 그 다음에 또 뭐 항상 최근에 지지 않느냐고 있는 도까라열도 근처에는 또 수완호세지망 화산이 있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화산들을 건들인다는 게 굉장히 큰 걱정입니다. 또 이 큐슈에는 이 사쿠라지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큐슈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망 화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찌노에라보뭐 사스마이오지마리니 수완호세지마 지금 큐슈의 아소칼데라 지금 화산이 폭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인데 이 북동진을 해가지고 오이타현을 건들 경우에는 이게 활단층의 방아쇠 역할을 해가지고 시쿠쿠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에이메현을 건들면서 에이메현에서 큰 지진이 날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이 카타원전이 폭발을 하면서 대한민국과의 시쿠쿠 섬이 멀지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지금 야마구찌가 있는데요. 이 야마구찌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데 이 시쿠쿠 섬을 건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주곡구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최근에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주곡구 지방 역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로시마에서 계속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히로시마라든지 이 도토리 지역으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었습니까? 기억하시죠? 도토리 현하고 히로시마 야마구찌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연속된 지진을 보면은 도토리, 히로시마는 뭐 한 10회 차례 났죠. 그 다음에 야마구찌 이렇게 지금 많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카야마라든지 시마네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위험하죠. 왜냐하면 다 경계선의 지진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염려되는 게 이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에 대해서 이제 그 일본 내에서 일본 기상 관련된 지진 학자분들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후쿠오카의 대지진이 날 수가 있다. 이건 일본 지진 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후쿠오카의 대지진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는 과거에 수십 년간의 대사를 봤을 때 최근에 2021년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후쿠오카의 대지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후쿠오카에도 역시 만약에 그분들의 예상이 맞다면 후쿠오카에 만약에 만에 하나 대지진이 날 경우에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 대지진은 또 대한민국에 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후쿠오카하고 주곡구 시곡구 이쪽은 참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물론 이 난세이 제도 이 난세이 제도 역시도 오키나워라든지 이쪽 이토만 나제 류쿠아일랜드라든지 요나쿠니 뭐 이쪽 오키나워현보다 오키나워로 대만원 더 가까운 곳이요 이쪽에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직접 대한민국을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염려도 있는 거죠.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죠. 이 구마모토에서 그러니까 이 구마모토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지금 중앙구조선 단층 때를 따라서 이 도쿄를 계속 치고 다시 내려오고 구마모토로 혹은 대만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대만에서 치든지 아니면 구마모토에서 치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또 이시카와 주부지방 이시카와에서 또 도쿄를 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성을 가지고서 도쿄를 계속해 가지고 치고 있다는 거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중앙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계속해 가지고 이제 구마모토에서 치고 올라가면서 이 오이다라든지 에이메 그 다음에 고치 도쿠시마 가가와 와카야마 나락 그 다음에는 또 아이치 시즈오카 얼마 전에 시즈오카 쳤죠? 사이타마 도쿄를 치는 겁니다. 가나가와까지 치고 들어가겠죠. 이게 그렇게 돼서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중앙구조선 단층때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즈오카 가나가와 사이타마 야마나시 군마 도치기들 치면서 도쿄를 칠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이러면서 또 6월 9일날 관동 돼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관동에 강진이 5.0이 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이바라끼와 지바를 치면서 결국에는 지바를 친다는 얘기는 뭔가요? 결국엔 지바현이 뭐가 있습니까? 보소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사가미 트러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도쿄를 이바라끼 역시 바로 도쿄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지바현이 뭔가요? 그 지바현의 지진이 날 때 대한민국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부 일부의 주장이 그냥 있다. 일부의 주장이 있다. 이건 지진 학자들의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일부 주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바현이 최근에 영향을 준다면 대한민국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진을 보시면 지금 또 안동이 6월 11일 그리고 안동이 또 지금 안동이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안동 지진을 보시면 여기 지금 또 5월 30일 안동이 지진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또 안동이 6월 9일 이죠. 6월 9일 이렇게 지금 6월 9일날 경북 안동에서의 지진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9일 그 다음에 이틀 뒤인 6월 11일날 또 안동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안동에 지진이 좀 자주 발생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지금 지바현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들을 일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바현과 걸상으로 왔을 때 지바현의 지진이 이곳의 지진이 무슨 대한민국 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들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지바현이 났을 때 몇 시간 30분 뒤에 대한민국 지진 나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번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딱 어떤 뭐 법제까지 만들 정도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타마 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사이타마 동부 에서 지금 사이타마 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가와 현 에서 또 지진이 났는데요. 6월 9일 오후 5시 27분 경 입니다. 규모는 4.4로 강진 입니다. 내륙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 이죠. 가나가와 현 같은 경우는 미우라반도 가 있지 않습니까? 미우라반도 이치 소동이 있죠. 안 좋은 냄새가 난다. 대지진이 전주현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가나가와 현 의 지진은 보시면 지바현 영향을 주고 있죠. 도쿄 사이타마 이바라키 도치키 군마 지금 다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색깔로요. 야마나시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강도가 강하든 약하든 영향을 준다는 굉장히 특히 수도권 이기 때문에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 가지고 안전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또 보시면 6월 9일 저녁 8시 5분 2.7의 지진이 났습니다. 기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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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으로 굉장히 여기 여기거든요. 기수도 기수도 양옆으로 보시면 도쿠시마 시코쿠섬의 도쿠시마 그리고 우측으로 와카야마가 있어요. 그리고 직선경으로 효고현이 있단 말이에요. 효고에는 고베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신 아와지 대지진 있지 않습니까? 고베 대지진이요.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시조 과연에서 계속해서 시조 과연 또 뭔가요? 야만하시를 친다는 얘기잖아요. 야만하시를 친다는 얘기는 뭡니까? 후지산 시조 과연 시조 과연 지진은 결국 후지산 지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조 과연 이즈반도 이즈반도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도요. 그리고 이제 나가노 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나가노 에서 6월 10일 북부 경계 에서 났죠. 나가노 지진도 보시면 지금 경계 에서 도야마 기후 나가노 3군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경계 에서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우머리현 아우머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4.6 강진 여기도 역시 경계 에서 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우머리 이와떼 호카이도 이브리 쪽을 치고 있죠. 걱정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